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관사 김종홍입니다. 자 이제 세계사 6월 3일에 치렀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조금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꽤나 좀 있었습니다. 세계사가 오히려 동아시아사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자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률이 90% 가까이 되는 이런 1번 문명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투탕카멘의 장신구 보자마자 일단 이집트야 날강유역이라고 나와있고요. 그 미라가 나와있습니다. 영원 분명의 여문을 담고 있더라 라고 하면 이집트구나. 그럼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 골라볼게요. 1번 사자의 소를 제작하였다. 정답 1번이네. 사자의 소라고는 어흥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자의 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 1번입니다. 2번 한모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 왕국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메 자 3번 파르테노 신전을 건립하였다. 그리스 아테네 다음 갑골에 전복을 세겠다. 중국 문명 그리고 하라파와 모해지도로 인도 문명 인더스강 유역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다. 문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중국사가 조금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사 볼게요. 자 가에서 다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립시다. 일단 어 이게 먼저 나왔네 어 여기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죠? 그냥 봅시다.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위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이제 금나라입니다. 금나라하고 왼쪽에 있는 게 서하구요. 밑에가 남송이 되겠죠? 선생님 이걸 이 지도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북지역을 유목민족인 북방유목민족이 장악하고 있어. 화북지역 황허강 유역을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카이펑이란 곳인데 카이펑 뭐 장안 낙양 카이펑 이렇게 있죠? 카이펑 지역을 금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북지역을 금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화북지역을 다른 나라가 장악하고 있네? 남쪽이 다른 나라가 있네? 금나라와 남송시기 때야 그때 이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는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금나라가 아니지 요 나라가 나왔다 다시 합시다. 요 나라 거란죽이면은 여기까지 못 내려왔겠지. 여른 16주는 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말리양성 북쪽에는 요 나라가 있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금나라입니다. 자 가에서 다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봅시다. 가 팔기제를 운영한 건 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후금 청나라가 돼야겠죠. 후금 청나라 땡 2번 탕구투주기세였대요. 나가 아니고 가가 돼야죠. 서하니까 3번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대요. 누가요? 남송이요? 그럴리가 얘네 구품중정제가 아니고 뭐했어? 과거제 시행했겠지. 구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 금나라와 서하 서하와 금나라는 고유 문자를 제작한 게 맞죠. 고유 문자 씁니다. 서하 문자 금나라는 여진 문자 그 당시 북방 유범미족들이 고유의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이들을 정복왕주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나랑 다 금과 남송은 전연의 맹액을 체결했다. 그게 아니고 요 나라죠. 거란과 송나라가 전연의 맹액을 천사년에 체결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중국사 지도문제 나왔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 문제 3번이요. 자 문제 3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립시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밀비우스 다리 밀비우스 다리 2에서 막센티우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에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리키뉴스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키뉴스 되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근데 리키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크리스토규도와 다른 종교 신봉자 모두는 너네가 믿고 싶은 종교 너네 마음대로 믿거라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순간 이후로 크리스토균은 더 이상 크리스토균은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신앙활동을 할 수 있다. 크리스토규를 종교로서 인정해 주겠노라 이걸 뭐라 불러요? 밀라노 칭령이라고 하죠. 373년 밀라노 칭령이다. 크리스토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라고 했던 그는 누군데? 저 그는 콘스탄티누스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뭐했기에? 밀라노 칭령 니키아 공예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 정답은 콘스탄티노폴리스 3번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로 보이고요. 1번 악티오메진에서 승리했대. 이거 누구야? 옥타비아누스 미안합니다. 2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유스티나누스 유스티나누스 그 비잔티움 제국이죠. 다음 4번 정복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룸바르도족에게 빼앗긴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 기증 기증해서 누구야? 피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문제 4번 자 문제 4번 가면은 가제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우표 속 장면은 가의 아르다시를 1세가 아우라마즈다로부터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모습이다. 일단 아우라마즈다가 나왔으니까 조로아스토규가 있었구나. 그쵸? 일단 알 수 있고 다음 그는 호르미즈다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요게 포인트죠. 파르티아 멸망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던 그 왕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 제국 그래서 그의 치세 아래로 이래로 가제국은 로마제국과 대립했대 로마랑 대립하면서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이 이루는 영역을 장악했으며 요충지로서 중계무역을 반성했다. 파르티아 멸망시켰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왕조인데?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다. 1번 만의교가 출현한 거 정답 1번이네요. 그쵸? 조르아스토교가 국교화되었다. 또는 만의교가 출현하였다. 이런 것들 보시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밀레티 제도가 운영된 건 어떤 나라인데요? 오스만 제국 3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굴 제국 이건 인도야. 이건 서아시아 인도 자 서아시아사가 나오면 인도사랑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4번 수도가 니네베래요. 니네베에 이제 왕립 도서관이 있었죠? 여러분 배? 네베? 뭐래? 니네베 왕립 도서관 아시리아 5번 수사와 사라지스를 잇는 왕의 길 왕 시리즈 나왔다. 누군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 1번 그 당시에 서아시아 페르시아 국가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